저 소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건가요? 예예 아 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아 예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? 예 막혀가지고요 화장실 지금 수리하고 있었던거죠? 예예예 다 끝나셨나요?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예예예 지금 이제 야간이라 예예 저기라면 뒷감당이 안돼 네 예 네 뭐지 네 네 네 여기서 내시경을 보고 관을 찾아보서 뜯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로 뜯는 거예요 저번엔 막 뜯는 거예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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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. 나 여기 이후로 만났어. 이렇게 만나는 거 같아요. 네 저쪽으로 하는 게 만나는 거 같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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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는 거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